놀랬습니다 종이로도 이렇게 이게 종이거든요 종이 모형으로 만드는 거에요 우리나라 그 제공호 F5F 배전 2기 진짜 실루엣도 이쁘고 사이즈가 크다는게 더 마음에 들어 컵피트 안쪽도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여기선 잘 안보입니다 그 에브리바디 페이퍼스의 슈퍼덴크 님께서 만드신 거래요 종이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확장성이 있다는 거 그게 지금 굉장히 부럽군요